네, 오늘 제가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팁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래도 짧은 채부터 가려고 아이언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 아이언의 그린 적중률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구질도 중요하고, 놓여진 라이도 중요하고, 선택해야 되는 채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보단 저는 기본 중의 기본, 일단 컨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셋업을 하고,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신 상황에서 임팩트가 똑같은 포지션에서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더 아이언을 잘 치고, 훌륭한 선수들의 아이언 임팩트 사진을 보면, 보통은 체중 이동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단추라인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단추라인이 조금 어드레스보다는 좀 더 왼발 쪽에 있다. 그래서 약간의 손은 핸드 퍼스트가 돼 있는 모양을 좀 많이 보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좀 훈련 양도 좀 많고, 그 기간이 아무래도 1, 2년이 아닌 10년 이상이 된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프로님들의 지시 하에 그냥 편하게 연습을 해도 체중 이동이 좀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일반 아마추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을 하시는 시간 때문에 골프에 투자하시는 시간이 좀 덜하시니까, 아무래도 체중 이동 혹은 밟히는 느낌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가지실 때 어드레스를 하시고, 좀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시면서 이 단추라인이 공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간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시면, 아이언도 제 느낌상 한 방클럽에서 좀 많이 더 나가시면 한 클럽까지도 좀 넣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스윙을 좀 저희가 먼저 보고 계속 설명 들어도 될까요? 네, 일단 저같은 경우에는 셋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아무래도 반복되는 훈련이 있다 보니까 체중 이동이 조금은 자연스럽게 되는데, 저 또한 아이언 컨택이 좀 잘 안 나오고, 그린 적중률이 조금 떨어질 때 일단 기본적으로 컨택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저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힐업이라고 하죠. 이 왼쪽 발 뒤꿈치를 백스윙 올라갈 때 살짝 드는 느낌으로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표현 드리면 하나, 둘. 둘. 이제 임팩트 맞기 전에 다운스윙 때 내려올 때, 이 디더지는 느낌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이 단추 라인이 좀 임팩트 셋업보다는 좀 더 앞으로 가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김비호 선수는 약간의 힐업을 하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한다는 건 오른쪽에 이제 백스윙을 할 때 체중이 잘 실리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오른쪽에 잘 실려야 또 왼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부터 왼쪽으로 에너지가 있으면 임팩트 시에 오른쪽으로 가는 경향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지금 리듬이나 혹은 컨택이 좀 불안정하다 그랬을 때 약간의 힐업을 통해서, 힐업 연습 방법을 통해서 좀 감을 찾아 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힐업을 하면 되게 역동적인 느낌이긴 한데, 지금 김비호 선수의 스윙을 보면 제자리에서 잘 꼬였다가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힐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게 많은데, 요즘 선수들은 리듬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지금 뭐 많은 선수들의 거의 스윙의 롤모델인 로리 맥길로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많이 참고해서 보곤 하는데, 그 선수 같은 경우에도 파워도 엄청나지만 또 정확성이 있기로 유명한 선수인데, 그 선수의 드라이버 스윙이나 혹은 아이언 칠 때도 약간의 힐업이 되는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쳐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힐업을 통해서 백스윙도 좀 많이 가고 큰 아크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저 같은 경우의 느낌은 힐업의 의미는 좀 더 체중 이동을 잘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드릴 방법인 것 같아요. 소래가 엄청 좁은데요? 와, 정말 똑바로 갑니다. 이런 사실 자주 나오진 않는데, 지금 자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힐업을 하고, 또 이 상황에서 컨택이 잘 만들어지다 보면, 좀 더 높은 샷, 그리고 다양한 구질구사를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마련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힐업을 연습하다 보면, 무릎을 조금 너무 안쪽으로 넣게 되거나, 무릎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비호 선수는 무릎은 어떤 느낌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 기준이라는 걸 딱히 명확하게 세워놓고 힐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그냥 어느 정도 이 무릎이 너무 오른쪽으로 딸려간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제자리에서 좀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좀 있으시는 게 이 무릎이 좀 제자리에서 위로 간다는 느낌이 있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무릎이 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스웨이라고 하는 동작이 좀 너무 심하게 발생되니까, 좀 위로 갔다가 체중이동이 되시면서 그런 체중을 느끼시는 게 훨씬 아이언 컨택이나, 혹은 그런 좋은 아이언 샷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바탕은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번 더 스윙 좀 보여주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하던 대로 하면 힐업을 한다고 얘기를, 그런 드릴을 얘기를 안 해주신다면 제 눈에는 힐업하는 거 처음에는 못 찾아냈거든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 네. 되게 견고해요. 근데 보면 힐업하면서 오른발에 체중이 제대로 실리는데, 특히나 오른발 뒤꿈치 쪽에 약간 바깥쪽까지도 약간 밟아주는 느낌인데 제가 맞게 본 건가요? 그렇진 않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바깥쪽까지 가려고 하진 않고요. 어느 정도 안에서 힐업은 하되, 안에서 체중이 모아지는 느낌을 좀 에너지를 받는 느낌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어느 정도 정확하고, 그리고 폭발적으로 지면을 좀 쓸 수 있게끔,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음. 다시 한번 그냥 제 스윙을 보여드리면, 네. 지금은 힐업을 안 하고 시합 때 치는 느낌으로.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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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실수가 좀 다른 선수들보다 자주 나오는 편이고 미스컨택도 자주 나오고 샷에 대한 퀄리티가 좀 안 좋아질 때는 거의 대부분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백스윙이 제가 원래는 이 정도가 들리는 선수였다면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정하다 보니까 자꾸 짜서 여기서 급하게 내려오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히려 임성재 선수처럼 좀 더 백스윙을 부드럽고 천천히 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심적으로 좀 흔들릴 때 그런 루틴이나 혹은 이런 임시적인 리듬의 변화만 가지고도 다시 원래 페이스를 좀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될 때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라도 리듬을 좀 천천히 크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참 일반 골퍼분들이 실수하는 것과 프로들이 실수하는 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급해지는 건 일반 골퍼분들도 굉장히 그런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추어 골퍼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언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아이언이나 웨지나 이런 거에서 스피를 꼭 걸고 싶거든요. 그게 이제 중상급자 이상이 되면 그 부분에 왜냐하면 스코어랑 스코어랑 되게 연관이 있어서 그런 노하우는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그린 적중률 좋으시니까 아무래도 아마추어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코스를 접하실 거고 또 다양한 홀을 접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포대 그린의 앞핀일 때는 굉장히 온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스윙을 여기 스핀을 더 줘야 돼 하고 더 찍어 치신다든지 뭔가 더 일부러 더 띄우려고 하시는 동작 자체가 좀 안 좋으신 것 같고 좀 간단한 셋업 변화로 그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공을 좀 7번 하연인데 중앙 쪽에 놓는 편이거든요. 중앙 쪽에서 똑같은 스윙을 가지고 똑같은 리듬 그리고 제 똑같은 구질을 가지고도 그냥 다른 스피드 양을 내는 방법은 단순하게 공 위치만 왼발로 공 하나 정도 옮겨서 저는 많이 시합 때도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번 LG 시그니처 작년에 LG 시그니처 오픈 같은 경우에도 그린이 워낙 단단하고 또 빠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린에 빨리 세워야 되는 아이언샷들이 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좀 다르게 셋업만 좀 다르게 공 위치를 왼발에 놓고 똑같은 스윙을 했습니다. 큰 변화를 주지 않고도 그린을 더 잘 세울 수 있고 좀 다양한 샷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윙을 그렇다고 해서 골프를 치면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의 스윙을 가지고 시합 혹은 라운드를 하는 선수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간단한 셋업에 변화를 줌으로써 좀 더 좋은 성적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롱아이언, 미드라이언, 쇼다이언 같은 경우에도 다 볼의 위치로 어쨌든 컨트롤 하신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해서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스윙을 변경하지 않고 다양한 샷을 구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스윙을 좀 발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상체는 부드럽게 어디까지 가는지 얘기를 해주셨다면 아마추어들이 계속 고민한 게 이제 전환이에요, 전환. 네, 그렇죠. 발을 지금 밟는 느낌으로 왼발을 밟는 느낌으로 또 지면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김비호 선수가 생각하는 전환에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전환 혹은 체중 이동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임팩트의 느낌이라든지 모든 게 그냥 크게 말하면 그냥 단순한 임팩트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심플하게 하는 편인데 제 자체가 그리고 복잡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좀 모든 거를 간단간단하게 하면서 골프를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 안에서 그 코스를 좀 잘 요리해보고자 하는 그런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하체가 쓰여지는 그 느낌이나 그런 거는 저는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뭐 힐업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다운스윙 중간 그 다운스윙 하는 동시에 이 왼쪽 발이 지면에 밟히는 느낌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한 가지 실수 혹은 착각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게 프로들의 스윙은 굉장히 얌전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또 파워풀하게 치려고 지면을 눌렀다가 점프하고 굉장히 와일드하게 쓰려고 하는데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좀 얌전해 보인다라는 프로 선수들의 모델 스윙이 있다 보니까 좀 팔로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 이동이 안 되시고 그냥 오른발 쪽에서 많이 이제 그 체가 풀려 맞으시면서 치시는 경우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중 이동 혹은 느낌이 안 오실 때는 살짝의 힐업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좀 왼쪽으로 오시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페어웨이 펑커나 혹은 안 좋은 디보트라이 같은 경우에서도 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또 스윙을 볼까요? 결국에는 팔이 좀 강한 분들도 하체에 밟아주는 느낌을 더 신경 써야겠네요. 그렇죠. 네. 아우샷. 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언 적중률이 최소한 조금이라도 다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김비호 선수가 드라이버 적중률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워낙에 우승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드라이버 장타 레슨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몸을 풀면서도 김동훈 프로하고 비거리 약간 경쟁을 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었나요? 신경전 아니었나요? 맞아요. 사실 워낙 파워풀하기 때문에 두 분의 얘기를 좀 오고 가면서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요즘의 골프 자체가 거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김도훈 프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 나가는 선수는 아니지만 뭔가 남자니까 혹은 남자를 떠나서 누구보다 멀리 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은 저도 아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브라이슨 디샘보 선수만 봐도 선수지만 굉장한 큰 변화로 인해서 본인의 거리 혹은 기술력을 두 단계, 세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선수 입장에서도 내가 여기 7번 하연 치던 거 피칭을 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근데 그 안에서 또 무너지지 않고 드라이버 정확성까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정말 이 클럽 14개 중에서 가장 큰 공격적인 무기가 된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럼 몇 번 치시면서 몸을 좀 풀어주시죠. 네네. 일단 가볍게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맞는 소리가 다르네요. 진짜 묵직한데요.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을까요? 270m의 전 가운데로 페어의 전 가운데로 잘 갔습니다.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드라이버 제 목표는 60% 가까이 페어에 적중을 하는 게 목표인데 좀 크게 상향 조정을 하긴 했어서 열심히 제가 목표를 이루게끔 한번 해볼 텐데 기본적으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분들이 요즘 SNS 혹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연습량이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연습 방법 혹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방법이 틀렸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고 파워를 이끌어내기에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체가 가끔 너무 따라가시면서 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 백스윙 탑에서 상체가 리드하는 게 아니고 하체가 먼저 리드를 하면서 밟혀주면서 열려야 되거든요. 상하체가 분리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체가 최대한 안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시죠? 네. 상체가 장타를 치는 선수들일수록 상체가 많이 오른쪽에서 기다려주거든요. 내려오는 순간에 백스윙 탑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확 열리는 게 아니고 기다려주는 만큼 하체가 먼저 리드가 돼서 지면을 밟고 돌아주고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상체는 좀 기다려주되 하체는 좀 더 폭발적으로 밟고 리드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쳐보면 페어웨이 적중률 완전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 시즌 그래서 거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더 나고 있어요. 285m 가까이 갔어요. 김동훈 프로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죠? 네. 그럼요. 저 같은 경우도 결국 몸의 근육 중에 가장 힘이 센 곳이 사실 하체랑 코어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쓰지 않으면 결국 저는 장타를 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리고 표현을 하자면 백스윙 탑에서 상체가 아무래도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상체가 좋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체 힘으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상체는 탑에서 기다려주시고 하체를 좀 뭔가 분리를 상체와 하체를 분리시켜 주신다면 조금 더 폭발적이고 그리고 안정된 하나의 구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덤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덤으로 좀 거리가 훨씬 더 많이 느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탑에서 살짝 안쪽 맞아서 밀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샷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상체가 같이 아니고 하체가 먼저 리드하면서 상체는 같이 따라올 수 있게끔 머리가 좀 뒤에 있으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체가 좀 분리가 되면 좀 더 꼬임이 자연스럽게 좀 풀리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좀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생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샷! 점점 거리가 더 너나요? 지금? 어디까지 날아가나요? 곧 300 갈 것 같은데요? 289m 가까이 갔습니다. 여기서 점점 저도 겨울에 트레이닝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올 시즌 들어갔을 때는 평균 스피드가 120마일 정도 나왔으면 하는 그런 목표는 가지고 있으나 너무 거리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닌 싱크가 어느 정도 맞으면서 거리를 자꾸 늘리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수치는 좀 더딜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알차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 골퍼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개념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저도 이렇게 시도를 해보다 보면 워낙에 힘이 약한 편이어서 팔 휘두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김비호 선수가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팔을 조금 손쉽게 정말 저희가 찰싹 때리는 느낌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채찍질의 느낌 그거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 두고 연습하면 좋을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체가 리드하는 만큼 상체에는 텐션이 많이 빠져있으셔야 돼요. 사실 하체가 리드를 할 수 있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체에 아무래도 힘과 혹은 텐션이 빠져야 파워나 혹은 이런 싱크가 맞아 들어갈 수 있게끔 채가 자연스럽게 놓이는 것 같은데 상체로서 뭔가 힘을 억지로 뭔가 주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채가 자연스럽게 놓여지는 그 슬롯에 안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그립 잡는 거라든지 혹은 팔의 텐션을 좀 많이 풀어주시는 게 그 거리의 원동력인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체가 좀 더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드레스 때부터 팔은 조금 더 힘을 편하게 갖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 한번 될지는 모르겠으나 좀 더 저도 텐션을 빼보고 조금 더 강하게 하체를 리드를 잘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요즘 용수철이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오 탄도로 올라가고요. 오 탄도로 올라가고요. 오 탄도로 올라가고요. 오 탄도로 올라갔어요. 오 좋습니다. 한 번 더 해주시죠. 네. 300 보여주시죠. 그러면 점점 이제 팔의 힘도 빼야 되고 그 선수들이 흔히 이제 시합 때 혹은 브라이슨 디셴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막 이런 웨그를 좀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팔의 텐션은 많이 빼고 하체 혹은 좀 더 넓은 베이스로 하체를 잘 쓰기 위해서 하는 그 준비 동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저도 뭐 한 번 오늘 300을 그럼 조금 더 왼발에 놓고 힘 좀 빼고 팔은 최대한 서포트를 그냥 하는 느낌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드로우 구질이 나왔거든요. 런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역시 선배를 넘보지 않는 꿈의 미덕을 보여주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많이 뻣뻣하고 지금 그 겨울을 보내면서 좀 운동을 근육 운동만 많이 했다 보니까 아유 오히려 필라테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오히려 오히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상체가 좀 기다려주시면서 하체가 리드를 하며 상하체가 분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게끔 그런 연습을 조금씩 조금씩 하시다 보면 당장 첫 번째 샷, 두 번째 샷에서는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지는 않으시겠지만 한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세 달 이후에는 한 클럽 정도는 넣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힘이 들어서 다시 원래 시합 때의 느낌으로 치면 템포 진짜 좋네요. 좋습니다. 사실 방향이 없는 거리는 사실 무게가 될 수 없거든요. 그렇군요. 285m 정도. 좋습니다.